안녕하세요 광포도 입니다 아 지금 이제 겨울이 다 지나고 이제 봄이 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도 춥긴 하지만 아 이제는 2월 4일이 되면 입춘 이잖아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 사실 이제 그 우리 포도농사도 이제 시작할 날입에서 남지 않았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평덕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웨이크만식을 자꾸 하다 보니까 웨이크만식을 평덕식으로 바꾸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시더라구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나무들을 되게 이제 이렇게 웨이크만식으로 키우셨잖아요 물론 양쪽으로 양쪽으로 키우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키우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현재 웨이크만식인 나무를 어떻게 어떻게 바꿔나갈 거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이제 웨이크만식을 평덕식으로 올리게 되면요 한 나무 한 나무가 주간 거리가 거리가 24m 정도는 돼야 됩니다 24m 정도 한 나무가 24m 정도는 펼쳐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4m 정도 펼쳐나갈 수 있으니까 나무가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현재 기존의 나무는 웨이크만식으로 이렇게 따서 드시고요 따서 드시고 20m에 하나씩 그러니까 20m 24m에 하나씩 올린다 생각하고 잘라서 하나 올려서 얘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같이 봤겠죠 이렇게 이렇게 키워서 키우고 밑에 나무들은 한 해 두 해 정도는 따 먹으세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첫 해에 12m에 하나씩 들어 올려 가지고 12m에 하나씩 들어 올려서 올해에만 따 먹고 올해에만 따 먹고 내년에는 전부 되어버려서 이 나무를 12m 키운다 생각하고 키우시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24m가 목표이긴 하지만 12m에 하나씩 키우고 여기는 웨이크만식으로 따 먹고 12m 올려서 키우고 또 앞에는 웨이크만식으로 따 먹고 이렇게 올해 한 해만 웨이크만식으로 따 먹고 한 나무는 들어 올려 가지고 나무를 키우게 되면 이 나무 전체적으로 전밭을 평덕식으로 바꾸는 데 빨리 바꿀 수 있죠 가장 좋은 방법은 12m에 그러니까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은 12m에 하나씩 나무를 들어 올려서 올 한 해만 웨이크만식을 따 먹고 내년에는 바로 평덕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권해 드려요 물론 24m를 해 놓고 24m 마다 한 나무씩 올려 가지고 그 따 먹으면서 해도 되죠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2년 3년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12m에 하나씩 나무를 돌려서 나무를 키우고 밑에는 한 해 따먹고 내년에 다 정리해 버리고 그 다음에 12m에서 나무를 한번 따먹고 한 2년 정도 따 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12m도 잘라버리고 24m로 펼쳐서 가시면 좋습니다 충분히 샤이는요 힘이 넘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펼칠 수가 있어요 어쨌든 24m 정도 가게 되면 나무는 안정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전체적인 관리도 편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 그 샤인에 대한 거부 반응이 많아져 가지고 씨 있는 샤인을 하셔도 돼요 씨 있는 샤인 그러니까 씨 있는 샤인을 만들어서 품종을 아 샤인보다 더 맛있는 포도가 나왔다 근데 씨는 있는데 굉장히 맛있다 제가 씨 있는 샤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기농을 하기 때문에 유기재배를 하기 때문에 씨 없게 하지를 못하거든요 주변인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주변인 처리를 하지 않는데 그 대신에 씨 있게 만들어요 씨 있게 만들 때는 송이가 이렇게 보지죠 송이 모양이 이렇게 지경이 있잖아요 지경이 있으면 우리가 지배린 처리 할 때는요 여기만 이만큼 남겨놓고 다 따 버렸잖아요 다 따 버려서 여기만 남겨놓고 여기를 썼죠 지배린 처리 할 때는 그런데 씨 있는 재배를 할 때는요 자 씨 있는 재배를 할 때 밑에 이만큼 남겨놨던 이 부분을 이렇게 자르고요 그 다음에 윗단을 한 단 두 단 세 단 정도 짜고 이 가운데 부분을 사용해서 수정을 시켜요 그러면 송이가 그냥 형성이 됩니다 뭐 시장이 나가려면 모양이 예쁘고 그러는데 그거는 다듬으면 되니까 송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송이 모양을 따지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송이 모양이 예쁘다고 맛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전혀 볼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일반적으로 지경이 너덜너덜한 포도들을 수입되는 너덜너덜덜 모양이 괜찮잖아요 원래 지경이 너덜너덜하게 달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알이 안 크다? 알이요 충분히 크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평소에 물을 잘 주시고 꽃필 때 물을 잘 주면요 포도알이 커요 지배른철이 한 것만큼은 아니죠 그렇지만 상당히 큰 포도가 됩니다 꽃필 때 물을 잘 줘야 알이 큰 거니까 그 관리를 잘 하셔서 하면 충분히 상품성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윤리적으로 만드는 상품이고 여기는 자연적으로 수정이 되니까 이렇게 수정이 되면요 단 한 알도 알 수 있게 할 알이 없어요 송이가 예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부분 밑단을 밑단 송이 크기에 한 6분의 1 정도를 먼저 윗단을 자르고 그 다음에 윗단을 2단 내지 3단 정도 떼어내면 송이가 된다고요 송이 크기를 좀 줄이려면 3단 내지 4단 따면 되겠죠 윗단을 여기를 만들어 놓으면 예쁜 송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송이 형성할 때는 진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8장에서 9장일 때는 한 송이 그죠 그 다음에 10장에서 11장일 때는 두 송이가 된다 물론 12장까지도 두 송이 됩니다 12장이 넘어가면 순 끝을 적심해 줘야 돼 어쨌든 나무의 능력에 따라서 8장 9장이면 한 송이 10장에서 11장이면 두 송이를 수정시켜야 되면 자연적으로 수정이 예쁘게 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 없어요 단 한 알도 알 섞이 할 게 없습니다 저렇게 하면 그러니까 한 3,000평 4,000평 돼도요 이렇게 수정시켜 놓으면 알 섞이 할 송이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박이죠 근데 그 대신에 샤인 특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향도 더 좋고요 식감도 좋고요 껍질도 부드럽고 그 대신에 뭐가 있냐 단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손님들이 씨 없는 샤인을 먹다가 씨 있는 샤인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선샤인이라고 하자고요 선샤인 이름이 예쁘잖아요 선샤인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포도를 한번 다시 재도전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물론 지변 처리해서 하셔도 돼요 그렇게 송이 만들어서 송이 모양만 다르게 하면 됩니다 위로 올려가지고 송이 모양만 다듬어서 지변 처리하고 싶으면 올해도 해보시고 내년도 해보시고 가격이 괜찮으면 그렇게 하시다가 가격이 영 아니다 싶으면 선샤인으로 팔자는 거죠 씨 있는 샤인 만들어가지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송이 웨이크만식에서 평도식으로 고치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12m 에서 하나씩 하든지 24m 에 하나씩 하든지 해서 뭐 짧게 해서 빨리 평도식 바꾸고 싶으면 12m 에 하나씩 올려가지고 나무를 관리하시면 한해에만 8m 10m 클 거예요 올해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해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부에 꺾어진 부분에 꺾어진 부분에 여기 가까운 가지 하나 받으라고 했죠 이 가지를 받아서 이걸로 평도식 올리라고 했잖아요 여긴 끊어버리고 여기 끊는 것은 지금 끊으셔요 지금 겨우 전정하실 때 이거 하나 남겨놓고 위에 지난해 자란 가지 하나 남겨놓고 지금 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올려서 그 대신에 가지를 반드시 측지를 측지를 1.2m 에서 1.5m 정도 받으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여기 측지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은 훌륭하게 바로 평도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현재 웨이크만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웨이크만식으로 되어 있는 나무에 현재 여기 줄이 1번 2번 3번 선 떠 있죠 이렇게 1번 2번 3번 선 그러면 이 공간에는 지금 여기 보면 이 공간에는 요인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 띄고 여기 하나 띄고 여기 요인줄이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띄면 바로 평등이 되잖아요 나무에 올려서 이렇게 올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V 자로 되어 있는 여기에 요인줄을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만 더 넣으세요 지금 싹트지 않았을 때 지금 넣어 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를 유인해서 올려서 키울 생각을 하시면 되죠 여기 키워 갖고 이렇게 측지를 받으면 되니까 요선 놔두시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덕수 완전히 완성이 되면 이거 철거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평등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광포도원에서 강포 됐습니다 감사합니다